뭐든지요. 해밀턴 재단과 디에이 케미컬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죠? 몰라요. 해밀턴 재단이 그동안 해온 조사나 실험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. 그거 수인씨가 더 잘 알잖아요. 정말 어떤 조작이나 은폐도 없는 거예요? 수인씨. 난 못 믿는 거예요? 만약 제가 신발리 주민들의 혈액 샘플을 다시 채취해서 재조사를 하면 어떡하시겠어요? 그건 이미 끊은 실험이요. 다시 할 필요 없어요. 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. 수인씨.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요? 당신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날 이용했어. 절대로.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.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당신이 말할 수 없어. 당신이 말할 수 없어. 당신이 말할 수 없어. 윤상호 변호사, 천노식 씨처럼요? 그리고 김현우. 당신이 말할 수 없어. 무슨 일이 필요할까요? 당신의 어떤 협박도 지금 내 분노를 막지 못해 당신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의 의미에 당신이 빼앗아간 내 소중한 시간들 꼭 되찾고 말겠어 스윤, 당신은 너무 오래 남아야 할 것 같다. 무엇을 도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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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다. 무엇을 도와야 할 것 같다. 무엇을 도와주겠는 coming here?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母은 아직까지 able Beast니다.